아이의 이름이 힘찬이라 그랬나? 언제 한 번 정식으로 보여주면 안 돼? 아야! 손 거짓말 하는 게! 아빠도 없는 게! 디자인실 은퇴 미혼모라면서요? 아이 아빠가 유부남이란데 그게 사실이면 이달부로 계약 해제하세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! 누가 그래요? 난 지금 서동희 씨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유부남이라니요? 정말 아니에요, 팀장님 그러니까 아이 아빠가 누군지 말하라고요